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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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뒤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휠라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고성장 지속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은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단은 꼭 여러분들 좀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많은 상승이 있었었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 5만 4천 원대의 라인은 이런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잠시만 좀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반대로 위로 여기서 뚫어준다면 지금 현재 정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만 뚫어준다면 같이 우리 앵커님과 함께 같이 한번 같이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부근 뚫고 올라간다면 그럼 같이 간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우선은 위는 그냥 열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갈 때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굳이 상단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무조건 갈 거야. 이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이제 은봉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안녕 이런 식의 흐름을 가는 게 맞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플하게 5만 4천 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라인만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휠라코리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요. 좀 좋지 않은 이슈가 들려와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바이로매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3일 연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 3개월 연장 소식에 주가는 부정적이다. 하이투자 증권에서 의견을 냈어요. 미국 FTA 측에서 9개월이던 걸 12개월로 추적 관찰 기간을 좀 늘려라라고 해서 임상 기간 결과 발표가 조금 지연됐다라는 겁니다. 석 달 정도요. 단기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게 3개월 후에 어차피 되는 거라면 지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주가 떨어질 때 이거 기대 갖고 있으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도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고요. 이거 기회를 삼을까요? 별로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늘도 한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4%까지 낙폭을 키우긴 했네요. 조금 더 늘리긴 했네요. 실제적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것을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봐라는 이런 이슈였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FTA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당뇨병성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수치를 쌓아보자는 이런 생각을 해 준 것 같다는 것. 여전히 바이로메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 했고요. 임상 발표가 조금 지연됐다는 건 뭔가 오류가 나서가 아니다라는 걸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길게 보면 분명히 다시 한 번 위로 상승되는 이런 이슈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26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인만 지켜주면 다시 상승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별로 해서 이런 순환매 형식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또 순환매 쪽 그러면 어디 쪽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아직 수급이 쏠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만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런 셀트리온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기로 하면 아마도 금감원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런 이슈가 풀릴 때쯤이 아마 거기에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몰리는 시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우리가 성장하는 섹터가 많지 않은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갈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로메저도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문제가 있어서 결과 발표가 늦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9개월 추적 관찰을 12개월로 늘리겠다. 고로 그냥 호재성 기대감이 3개월 정도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현대차그룹 휠라, 코리아, 바이로메저도 모두 다 관심권 약에 넣어놓고 추이를 좀 점검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김건진 차장님과 나눠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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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